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아마 취업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양한 취업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기업의 규모별로 어떻게 취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취업 전략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채용 동영과 구직 활동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름을 한번 들어본 기업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이런 쪽에서 아마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가셔서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켜셔서 취업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위주로 보통 지원 전략을 짜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알려진 회사들 중에 상당히 좋은 회사들도 있고 조금은 평판이 나쁜 회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기업 규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기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 은행권 이런 식으로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 전략을 세우는데 기업들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HR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선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평가로 만들어낸 이 틀에 의해서 표준화된, 규격화된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이런 스태핑 전략이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느 특정 기업의 채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의 스태핑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도 구직 활동 전략이 필요하겠죠. 기업들도 사람을 계획해서 뽑는데 내가 일자리를 얻고 취업을 하는데 내가 계획이 없고 전략이 없고 잘 모른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알면 취업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취업할 수 있는 비결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이 기간을 좀 더 줄여주거나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일단 채용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크기별로 당연히 선발 방식이나 채용 기준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대기업 직구는 다 비슷하고 공기업 직구는 다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100개라면 100개의 채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채용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좀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업 규모별로 조금 한번 내가 어떻게 좀 채용되는지 좀 트렌드나 이런 걸 파악했다며 각각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다음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내가 필요한 정보냐 아니면 이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정보다 이런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취업하고 구직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우리가 취업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뜻은 알 거예요. 취업 그러면 사실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말을 안 해도 그냥 앞에 지금 뒤에 플레이되는 동영상처럼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대충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업 정확히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뉴스에서 취업과 관련된 것들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보면요. 요즘 취업 어렵네,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었네,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네, 감소했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 너무 익숙하죠. 낯설지가 않아요. 왜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뉴스도 좀 읽고요. 또 세상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 시기부터는 항상 매년 이어지는 기사가 바로 취업이 어렵다는 기사는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경기가 좋았네, 어쩌네 이런 시절 봐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IMF 이후 고용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당시에도 안 좋았고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요. 바로 시대가, 일자리가 줄어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어려운 시기에도 취업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기에 취업이 아무도 안 됐다면 그 나이대, 세대 때에 계신 분들 다 경력이 단절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바로 시대가 어려운 건 물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취업은 다른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내가 일단은 스스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취업이다는 생각을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좀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졸업 유예를 많이 한다라든가, 청년 실업률 역도 최악이라든가, 아니면 인턴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기업 규모별로 이런 채용 동향과 이런 것들을 잘 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내가 나의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시계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랑 구직 활동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학점을 조금 따고요. 여러분들 대외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턴을 하고 여러분들 소위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무엇인가 쓰려고 하는 거는 다 취업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취준이라고 하잖아요. 취준만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준을 했다면 구직 활동 계획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왜?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간에 채용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인적성, 면접, 그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채용 전형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나도 구직 활동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기업들이 어느 시기에 좀 자소서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인적성을 보고 면접을 본다. 이런 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채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공채도 있지만 여러분들 공채를 다 선발하고 나서 남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인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인원 운영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최근에 정규직 전환을 가능한 인턴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채널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내내 구직 활동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취업 준비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구직 활동을 선뜻 나서지 않아요. 제가 많은 구직자들 만나서 물어봅니다. 지난 반기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대답이 한 15개? 20개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3개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대충 딱 감 잡으셨죠?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개에서 한 20개 가까이 지원을 해봤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 공채 달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름 아는 기업만 넣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은 상당히 한 발자국 나아간 겁니다. 칭찬드릴게요. 왜?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조차도 시작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취업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썼던 자소서도 다시 보이고요. 인적 성도 한번 봐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다시 알게 돼요. 그다음에 면접도 한두 번 가보면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알게 되거든요.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게 취업 준비 100만 시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규모별로 좀 따져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기업에는 금융권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밖에 안 만들고요. 이 회사의 부품이 다른 나라에 있는 오토 메이커에도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러면 회사 규모가 어떨까요?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 이름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 브랜드 이런 거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노출이 상당히 우리한테 많다 보니까 다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B2C랑 B2B가 있습니다. 그럼 B2C는 커스터머를 만나는 거고 B2B는 어떤 비즈니스끼리의 거래죠. 여러분들 어디가 더 기업이 많겠어요? B2B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름을 못 들어봤다고 해서 여기 뭐하는 회사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 조금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채용 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 공기업에 도전했을 때 한 군데 정도 열심히 해보다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채용 제도가 딱 통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잘 짜시면 대기업과 사실 함께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요. 채용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선발하는데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람을 선발하는데 어떻죠?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가 조금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좀 충분하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기업과 공기업이 이런 채용 프로세스가 많이 다를 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면접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아까 대기업의 금융권이 포함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금융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외부 면접관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공기업하고 상당히 비슷한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공기업과 달리 어느 정도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금융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유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 면대면 채널이 상당히 많은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물론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특징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워라벨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을 하지 않고는 정규직을 전환해 주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조기 전력화,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한다거나요. 아니면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일을 가리키면서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다 영어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대학에 보면 여러 가지 중견기업 개선 프로그램, 바로 알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교양 과목에서 수업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쁜 회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요. 대기업보다 훨씬 연봉이 더 높은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보면 이렇게 기업의 규모나 크기가 다르지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대기업 한 군데만 그냥 난 올인하겠다. 공기업 한 군데만 올인하겠다. 이렇게 취업하는 전략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확장된 직무로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기업.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취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보통 대기업을 취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기업 왜 취업하려고 해요? 그러면 되게 영혼 없이 들어오는 답변이 있어요. 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기업이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일을 편하게 시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일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을 뽑겠죠? 당연히 내쪽 동기가 강하고 스트레스 내구성, 레질런스라고 그러죠. 탄력 회복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좀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를 약간 희생하면서까지 업무를 달성하려는 자세가 갖춰진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나는 워라배를 챙기고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스스로 되게 본인을 상당히 보호하려는 이런 중심적인 글을 썼는데 면접도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대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요. 그만큼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 있고 그거를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취업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외국계 선호하죠? 또 공기업 지원하려는 분들한테 왜 공기업 많이 지원하죠?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이 보통 여유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공기업에 일하고 외국계에 일하면 여유가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조직문화가 상화관계가 이런 상화관계,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일이 조금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조직문화가 조금 이렇게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강도나 이런 책임 추궁 같은 경우는 수직화된 기업보다는 훨씬 더 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당 관련된 역량이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국가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도 있지만 국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어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을 조금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유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회사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되면 회사 가기 싫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회사 가기 싫어. 출근도 전인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너무 기업의 규모 이런 특정 단어로 정의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취업활동, 구직활동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서류 전형, 인적성, 그리고 1차, 2차, 그리고 이제 뭐 신체검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기업의 채용 전형이. 하지만 저는 준비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경험 소재를 정리하십시오. 나의 경험을 정리해둔 다음에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결국은 내 경험 베이스예요. 면접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로직이 있어요. A는 A로 답하고 B는 B로 답하고가 아니고요. 내가 여러 가지 경험 소재를 다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내가 대답 잘할 수 있고 또 나의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던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경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경험 소재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직무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영업직을 하겠다, 해외 영업을 하겠다, 구매를 하겠다, 생산 기술을 하겠다, QM으로 가서 QA랑 QC는 다 지원하겠다, 아니면 R&D로 가는 대신에 나는 생산 기술까지 확장해서 직무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걸 직무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정보를 탐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해까지 내년까지 취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요. 뒤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자소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기본 항목을 정리하시고요. 특이 질문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분류한 다음에 자소서 작성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사인적성을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앞이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죠. 이분들 다 여러분들 출국길이잖아요. 다 같은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분들만큼 나도 다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이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저는 자기 혁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취업 준비하고 구직하는 활동이 결국 취업을 마무리하는 건 나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산업에 관련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조업이 어렵다. 조선 쪽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이 제조업인데 만약에 반도체 쪽이면 지금 같은 제조업 집이지만 어때요? 상당히 잘 나가겠죠. 지금 반도체 호황인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수는 조금 어렵지만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라면 분명히 제조업이지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만약에 회사가 어느 쪽 산업에 속해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고요. 어렵다고 하는 곳이라면 채용이 적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호황이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어렵다 어렵다 이런 속에서 어디가 어려운지 보시고요. 특별히 어렵지 않은 쪽이라면 채용 규모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산업 최근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바쁜 곳 바쁘지 않은 곳이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외식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장 관리라든가 영업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소비재 쪽에서 사람을 많이 선발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어느 산업에 있는 게 사람이 더 많이 뽑고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다 우리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잖아요. IT 관련된 쪽은요.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서 허덕허덕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쪽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또 대기업과 함께 일하는 중견기업 또 전문기업 또 하청기업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가 IT 쪽에 있는 회사들은 사람을 열어 뽑고 또 최근에는 셀 조직이라고 해가지고요. 들어와서 직급을 부여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게 바로 IT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 IT 쪽에 한번 좀 가보겠다 하고 한다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겠고요. 이러한 것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게요. 저는 이제 제가 감정노동 상위 직업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들이 있죠. 소비자들 직접 만난다거나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정노동이 좀 높을수록 조금 급여가 여러분들 좀 적은 게 우리나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 순위를 보시면 이렇게 특별히 연봉이 높은 회사는 잘 그런 직무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게요. 또 내적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일에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쪽은 또 어떨까요? 급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감정노동이 있는 곳인가. 내적 스트레스를 얼만큼 주는가.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ICT 기술을 기반으로요. 사회가 상당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모빌리티. 빠른 적응력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과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성과 관리 차원에서요. 지금 회사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여러 조직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풀스택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PM이란 개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빌리티 시대에 직무가 딱 하나만 정해진 게 쭉 가는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포토샵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는 포토샵으로 다른 일을 하고 또 어떤 파트는 다른 서비스 개발인데 거기에 포토샵이 들어가고 업무는 다르고 목적은 다르지만 내가 하는 직무 기능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들이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기업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통해서 최근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사무자동화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기술 쪽에 RPA라는 걸 저기 중간에 써놨죠. 사무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2018년 RPA 2.0 시대입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왔냐면요. 회사의 ERP 프로그램에 인보이스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어느 기업에서 만약에 오더를 하면서 인보이스 처리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사람이 그 메일을 확인해서 인보이스 넘버를 체크해서 거기에서 보내고 받고 입금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 다 해요. AI가. 그 이메일이 인보이스 관련된 이메일이라는 걸 알고요. 자동으로 사내 ERP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인보이스 발행 그리고 입금 확인까지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RPA가 왔거든요. 그러면 RPA 3.0이 되는 저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일하고 꼭 인력이 투입되는 사무 영역에서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왜 온라인 쇼핑 보면 자동 주문 그래가지고 내가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이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구입할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서제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무 영역에서도요. 이제는 업무를 진행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대체적으로 일을 해주면서 필요한 것만 사람한테 체크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변화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창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업은요. 기술 창업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일단은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라.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기업 규모별로 입사 전략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업만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집이 좀 가까운 게 중요하겠다. 아니면은 일을 하면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이 나한테 좀 맞다더라. 그리고 인턴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쪽에 더 잘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요즘은 좀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느 쪽에 좀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입사하고 싶은 기업들 순위는 다 거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은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보면요.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예요. 그러면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만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피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내가 통해서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계열사별 지원 직무를 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있지만 그 안에 웰스토리, 호텔신라 많은 기업들이 많은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디가 나랑 제일 적합하지? 동일 직무를 하더라도 어떤 계열사에 지원하느냐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얼만큼 일자리가 지금 많이 날 수 있는가? 이걸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계열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준비할 때 인적성을 수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평가 영역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면접에 반영되는 게 대기업의 채움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외국계 기업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계 기업은요. 여러분들 조기 전략화 아니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기 전략화라는 거는요. 한 신입사원한테 대리급 정도의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면접이나 자소수에서 평가를 먼저 하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내구성 판단되고 일하겠다라고 마음이 딱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럼 입사하자마자 교육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직무를 바로바로 교육을 필드해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빨리 일은 적응하고 일을 재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외국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상당히 낮은 일. 그러니까 인턴 사원이 해도 되는 일 같은 걸 처음에 시키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업무를 밑에부터 배워나가게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나는 이렇게 잘 준비됐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반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은 정말 직무 경험, 실무 경험을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취업 준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구직 활동까지 연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규모별 취업 전략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더 넓게 보일 겁니다. 특정 직무 하나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확장될 수 있는 직무를 생각해서 취업 전략을 짜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기업 규모별 채용 전략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기업만 지원 전략을 짜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된 기업, 확장된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투자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업에 다가가는 게 바로 이 취업 구직 활동의 과정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숨에 뭔가 얻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투자하는 게 바로 성공 취업하는 지름길이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